와 잘 쐈다 방금 쓰리 탭 촥촥촥 잘한다 내가 정말 들으려고 이렇게 배경을 열심히 한다 받은 만큼은 해놓자 우리 집 2층도 있는 거야 내가 옥상에서 내려왔는데 왜 2층이 왜 있지 왜 안 피했지 이 친구는 이거 언제 아 밖으로 나가서 올라왔나 발소륭 하나 더 하더라니 옥상인데? 내가 이렇게 아이언을 기가 막히게 잘 쏘거든 더 아플 예정 떡배맛을 봐라 군물티 아프지 뭐야 아직 한 번 남았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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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쏠 줄 알았는데 쏘면 가 ran 뭐야 이거 환살 맞았는데 뭐 휷 nas 화살 맞았어 엉덩이에 화살 자꾸 누가 화살 쏴 나한테 아파 화살이 누웠었냐 어? 플레이어건 아 저기 있네 방금 봤지? 건초인데? 아 권총이 석푸 환자로 가지고 있네 아 나 진짜 걔네 쫄았네 처음에 내려가지고 권총이랑 석푸밖에 못 먹었나봐 얘가 딱 어디서 석푸냐면 와 근데 어떻게 샀냐 와 잘 샀다 방금 쓰리탭 촥촥촥 나 정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 잘한다 유튜브처럼 잘한다 내가 정말 들으려고 이렇게 백을 열심히 한다 양눈이 뽑고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자 밖에 나가서 양눈이 뽑고 뽑아보자 점프를 왜 하는거지? 거기 올라가려고 와 근데 너무 가운데여가지고 이거 보고 먹으려면 어디까지 나가야돼? 여기까지 나가야되네 어우 나 원래 국회를 다 잘하는데 유튜브는 그날만 그랬어 그날 따라 계속 국회만 하더라고 쟤 나 봤겠다 그치? 여기 얘는 이쪽인줄 알고 내가 돌아와가지고 나이스 여기서 보면은 98%의 확률이 뒤집어지지 않나? 창고 정리하고 창고 구축을 해서 제가 잡았다 터미하겠다 창고 안에 느낌 좋아요 플래건 아 얘도 플래그는 있었구나 그건 예상 못했는데 들어가서 복업도 먹을 수 있겠다 뭐야 큰일났어 냥농 잃어버리자 불을 필요가 없는데? 복업을 주잖아? 이거 먹으면 될 듯? 알았어 오히려 좋아 천천히 가자 너무 빨리 가면 패컴 끼니까 딱 떨어지는 시간을 맞춰서 내려서 쇽 놓고 바로 타는 거잖아 4분 자리 내려서 엣답이잖아 엣답은 좀 넓은 맵에서 나오지 엣답 쏘고 싶어 안에 사람이 많지지마 사람 봤거든 좀 재밌는 생각 이걸 까가지고 아 저기 있네 잘 가라 총구 보았다 총구 보인다 다 좋다 이따 만나자 길리야 다 좋다 이따 만나자 길리야 아쉬운데? 와우 와우 아 이게 헤드샷이라 어? 판정 뭐야 어? 안 돼 어 전파가 박나있어? 올라가지려 남은 쪽으로 와 전파가 박나있어 아까 내가 마지막에 헤드샷 쏘는 애가 있었는데 걔랑 싸우던 애가 있었는데 걔랑 싸우던 애가 4명 나 빼고 3명 아쉬워 아까 제가 아까 그 길리 같은데 미리 자리에 가있자 왼쪽에 한 명 있는 거 찍어주고 이 길리 친구를 죽여야될 것 같아 장난치다 죽겠다 잠깐 자리차 들어가있자 한 명은 못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하기가 애매해 4번 자리로 내려와서 한 명은 어딨지? 째 한 명 있고 여기 있나? 한 명은 여기 있는데 찾았다 발소리 제 양각이야 4번으로 내려와서 4번으로 내려와서 3 4 1 잘 봐라 이제 모독의 마감은 끝 아니야? 지지 에탑으로 싸워보자 봅니다 아우 반수 2 1 2 2 2 2 2 2 2 2 3 2 2 2 3 2 2 3 3 3 4 4 4 4 4 5 5 5 5 지지 나이스 코 아우 16킬 나이스 아우 걸고님 플레이 보니까 배그하고 싶어지네요 그치 당장 켜 당장 켜 너무너무 재밌어 하우 아우 오우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